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했을 때라든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했던 것이 맹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것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까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더 잘 믿어주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하자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하자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맹세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계속 맹세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많은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맹세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말을 하면 믿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맹세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배경의中에서 예수님은当時의弟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뜻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나 오늘이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죠 우리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몰래 훔쳐가는 건 나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또 나 자신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려고 하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 근처에 누구가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우리 근처로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혹시 내 거를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면서 내 거 확인하면서 이렇게 챙겨두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경계를 하면서 사는데 그에 비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 안 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야 그리고 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도 경계 안 하고 나도 그냥 버릇처럼 한 마디 쑥쑥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시때때로 입만 벌리면 버릇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을 스스로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 그의 말은 사실을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죠 미국에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젤랄드 젤리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팀이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 정신과의 의사들이 ある研究을 조사했죠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동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과를 발표했죠 1년 후에 결과가 발표했죠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잘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라고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연말하면 다 이런 거 써봤죠? 여러분, 이거 얘기했죠? 또,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또, 누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물건 파는 점원이랍니다 それは, 울리바의 환발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가게 같은 데, 물건 사러 갈 때요 혹시 점원이 고객님 이거 고객님한테 너무 잘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例えば, 요구야에 입고 お客様은 되게 오뉴아요 아, 웃어? 아니, 믿지 않으세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고객님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어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고객님,素晴らしい 입品 가격이 있는 거짓말이에요 ちょうどよかった 창고에 쌓였어 倉庫이, 뭐,山積みになってますからね 고객님 자꾸 깎아달라고 하면 저 남는 거 하나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물건 파는 점원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가 그 다음에 언론인, 방송인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세일즈맨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가볍게 어기고 그냥 1시간에 10번 이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わか는ように 여러분, 평균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평균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평균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하죠 무슨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절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죠 盗み,盗み,悪いことでしょう 이것도 마귀에 속한 것인데 盗み는 악례에 속한 것인데요 차라리 도둑질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むしろ盗み을 하는 게, 우스스스쿠 요리는 마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 돈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또는 성경에서 4배로, 5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 상대편은 처음에 도둑을 맞았지만 사실 나중에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거짓말에 상대방이 본 피해를 처음 그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스스스쿠 요리에 도둑을 맞았을까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도둑을 맞았을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성도들이 좀 있는데 도둑질하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둑질도 나쁘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둑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회복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야하는 집사님의 부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달도 채 암 됐을 때였습니다 그 혼자 되신 여자 집사님이 혼자 사는 집에 목사님이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죠 그 집사님이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기 왔어요 아, 칸이 왔어요 아, 이거 뭔가 있어 아, 뭔가 있어요? 아! 하고 있었어요 막 아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이제 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불러 났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아는 집사님들이 막 불러 났어요 교회의 집사들, vousSuper 사람을全 fan Lic연하실 거예요 한 번 stör어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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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네, 아는ivat 네뉴스! 네뉴스에요 즉정뉴스야 일본 arrivy 세상사 pensar Like 그걸 얘기 얘기라는 게 내가 얘기야 배우는 부 얼마나 돼야 그렇게 아고 JOSHI 넓어버리고 왜 그래 집사님이 아는 자랑も structured zzle travelling 오 headlights 혹시 혼자 대신 못 transformative 한 명이잖아.. 아, 모르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은 베벅지인인사랑ian 집사랑가? 목사님. 그 집에 엄청나? 선생님이 베벅지인사랑이 위험지인사랑의 집에 도망가는 곳에 여서 도망가는 곳에 언제 한 번에 왔다가 2iron이 1번에 왔어요? 먹은 곳에 가서 Attention, 너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어요 아이고.. 이틀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뭐.. 나、 그런게 진짜야? 2일간 1번에 Echo 때니까 진짜?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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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뭐 들어가셔서 뭐 했을까요? 선생님이 hardened 상태가 어떻게 되는데요? 집사님! 그거 한 번 더 비디어 김치! 혹시 전 going으로 간다고 하죠? 뭐 해 있어 뭐 해 있어? 뭐 해 Doy는 가지고 말을 해줘야죠? 내가 들어가지 않았어 내가 밖에서 난다고 하잖아 내가 내가 봤을 때 내까나게 했으나 전문 Positively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 상상한 거를 막 덧불려서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집사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소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교회를 많이들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 혼자 되신 그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최장암 말기였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왕진도 왔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두 달 못 갑니다라고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집에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의 다 나갔고 그런데 성도들은 거의 다 나갔고 그러나 이 목사님이 나간 성도님들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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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목표 안 하고 바람 났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그런 소문을 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없는 말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말고! 아?そうなんですか? 違うなら... 여러분 너무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本当に 아키렸던 거였죠 돌아가신 그 여자 집사님 또 이 목사님 완전히 사람 생매장 시켜놓고서 낳고 낳은 시지상도 목사님이 완전히葬られてしまった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을 다 흩어버려 놓고서는 하나님께 무너뜨려 놓고서는 하나님께 무너뜨려 놓고서는 우리가 갚아주면 상대편이 손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놀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놓은 내뱉은 거짓말로는요 그 상대편을 회복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거짓말만은 하지 말고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일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차라리 제 걸 못 붙이세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특기가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한 명만 아멘 하네 어린이 성도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짓된 그 거짓된 허위 증언들을 하면서 악인들과 하나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사람들이 맹세할까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한마디 가볍게 해도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맹세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못하는 낮은 신용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늘을 두고 목숨을 걸고 자식을 걸고 이름을 걸고 별걸 다 걸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 여러분 맹세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사십시다 예전엔 그랬대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어도 크리스찬이 말하는 그 말은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말을 믿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거짓하면서 거짓 맹세하면서 살아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말을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는 하나님이 거짓소문 퍼트리지 말라고 하셨고 허위 증언하면서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말만 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거짓말은 마귀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셨습니다 악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나에게 마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그토록 곳곳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짓말을 가볍게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을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요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一緒に読みましょう 세,の 또 자만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한다, 망한다, 이 말은 뭐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これは救이受けるこ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늠할 때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마사니 이츠알의嘘가 먼저 한국말로 큰소리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먼저 一緒に言いましょうか 거짓말은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자, 일본어로 이츠알이 이츠알이 악마는 족세이 이츠알이 악마에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 Christians 이츠알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 attacks 악마의 신세 그래서 거짓된 마음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직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정직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아지사람은 그 정직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신경에 이걸리를 jakie 말씀하십니까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활이다 자와 같이 세의 pars Woman의家가滅ernen, 정직의殻은 확인되어 가이드다 아멘 또十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오르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거짓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과일을 파는 코너가 있죠 그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많이 와서 평소보다 달지 않으며 딸기가 물러있습니다 수박은 아직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당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그 문구를 본 백화점의 고객들은 과일을 살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안 달다고 하니까 과일은 안 살 확률이 높겠죠 또 백화점에 그런 문구를 붙여 넣었기 때문에 그날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닐 때 아니라고 안달 때 안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백화점 그 백화점은 그날의 매출이 되신 고객들의 신뢰와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정직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정직한 삶을 나타나고 그 정직한 삶의 모습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요한제시록 14장 5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십시오 요한제시록 14장 5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려져 있는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이 혹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예배 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끊으십시오 세상에 흠투성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직한 마음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의 사용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을 거예요 저는 위와 구성형의 손준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숙성인 이 부르침